신라의 충성스러운 군사들이여 당황제의 잔적들을 장살하라 신라의 충성스러운 군사들이여 당황제의 잔적들을 장살하라 신라의 충성스러운 군사들이여 당황제의 잔적들을 장살하라 고구려로 출정했던 동타천의 군사들이 패전을 했단 말이냐 동타천 장군은 전사하고 원순란과 수십 명의 군사만 살아돌아왔다고 합니다 전공을 세워 승전하라는 대왕 패할 명을 어기고 패전했거늘 니 어찌 살아서 돌아온 것이냐 함께 출정했던 장수와 군사들은 장렬하게 전사했거늘 니 어찌 저들과 생사를 함께하지 않고 적들에게 등을 보이고 도망친 것이냐 아버지 소자의 죄를 얼리 물으십시오 너는 패전하여 왕명을 거스르고 바람 돌아서 임전무태의 계열을 어기고 도주하였으며 구차하게 목숨을 건지고자 이 아비와 가문을 수치스럽게 만들었으니 내 불충과 불의와 불의의 죄를 물어 너의 목을 펼 것이다 아버지 동타천 장군의 명을 받도록 살아 돌아온 것이니 한번 용서해 주시오 아우님의 아들 방고린은 스스로 목숨을 바쳐 저 황산벌에서 승전을 이끌며 청사에 기립인 날 전공을 세웠거늘 나는 어찌 이 용렬한 아들의 죄를 용서해야 하단 말인가 형님 강원은 되었느냐 아버님 부디 아우를 살려주십시오 이번 패전이 어찌 원수리만의 책임이겠습니까 원수리가 잘못을 유치고 나라를 위해 충성할 기회를 주십시오 개석어라 니 어찌 아비의 뜻을 거역하려는 것이냐 너가 왕명과 허랑도의 계율을 저버린 니 아우를 두둔한다면 내 먼저 너를 베어버릴 것이다 아버님 아우를 잘못 가르친 소자에게도 죄가 있을 것입니다 차라리 소자를 배워주십시오 소자 원수리를 대신하여 죄를 받겠습니다 원우야 니 뜻이 정량 그렇다면 내 너의 형제들을 모두 베여 불충을 씻을 것이다 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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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아